터미널 터미널하고 이연몰 사잇길로 300m 정도 올라오니까 관광지 표지판 보이고 산쪽으로 올라왔죠 여기서부터 메인길인 것 같아요 아 좋다 너무 옛날틱하다 아 이런거 너무 좋아 완전 일본같아 왠지 그 분위기는 가게들이나 뭐 이런게 약간 유후인만큼 이쁘진 않아도 유후인 티켓 했는데 여기는 진짜 완전 전통 일본 동네 와 이런 공원들 저거 보여요? 저거 저거 옛날 사람들은 다 알죠 땅에 있는 술 아니 술이 아니라 땅에 술이 어디있어 물 물기는거죠 이름 뭐라그래 암튼 그러고 이 동네가 여기 이렇게 길거리인데 비단이 사이즈 봐 사이즈 우와 이런게 다녀 그쵸 여기도 있고 얘는 비단은 아니지만 그러고 지금 여기 보면 뭐지? 샘물인가? 사람들이 동전 던져 놔 이렇게 이렇게 저게 뭐라고 글도 써 있고 자 하여튼 저는 또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인어 사이즈가 한 50 60cm 는 돼 보여요 와 진짜 이 진짜 동네에 그냥 옆에 있는 조그마한 개천인데 이런게 다니는 거 보니까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야 여기가 만약에 우리나라라면 야 너네들은 끝났다 전부다 냄비 안에 들어가 있을 거나 이 잉어가 네 저 가이드 해준답니다 지금 자기만 따라오라고 아까부터 계속 꼬리치지 말고 꼬리치지마 나 안 넘어가 자 아무튼 여수로 자기만 따라오래요 요렇게 동네 쭉 구경 잘 시켜줘 와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대나무처럼 생기기도 하고 대나무인가 이렇게 디자인하니까 진짜 이쁘네요 집이 와 여기 살고싶다 여기 살고싶다 정원도 다 이쁘게 해 놓고 집도 와 집을 해야돼 들어갈 수 있는 덴가 아 입장료가 있네 대인 300엔 이라고 써있네 저 하얀색 종이에 대인 300엔 아 여기 이제 마당 아래에다가 이렇게 호수를 만들어 놔서 어 어 우와 끝내준다 여기가 정원이야 정원새들도 저렇게 하고 앞에 이렇게 뭐 있어 이렇게 물고기도 저는 보여요 아 아 좋네 아 아까 저 300엔 입장료 내라는데 지나서 한 한 30m 옆인가요 여기에 이런 집이 있는데 주인 아줌마가 나와서 뭐 핸드메이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집 구경이나 좀 해보죠 아 아 좋다 야 일본이 뭐 이런 그 군산의 히로스 가옥인가 네 거기랑 거길 가니까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아 떡 같은 거 이거 파나보네 아 이거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게 한글로 어서 오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아 이런 다다미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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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얘기야 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네요 아 네 costs 시럽 시럽 아 아 아 뼈 케이크? 네, 작은 케이크 간자라시 간자라시 디저트 일본 디저트 여기? 이 시마바라 디저트 와 저거를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여기서 먹나봐요 이런데 앉아서 저 밖을 보면서 위에 등도 있고 일단 한번 지나가 볼게요 여기가 일본식은 이렇게 복도가 나있고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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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스팟이래요 너무 이쁘다 보니까 정원에 여기 집안에도 이렇게 물길이나 있고 아 이런건 진짜 우리집에 하나 갖다 놓고 싶다 근데 이거 짐 붙이는데 돈 무지하게 받겠죠 우와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찍어줄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는 물과 흐니? 물과 흐니? 물과 흐니 두 가지 자라메 삼홍 뼈 케이크 어디있어요? 뼈 케이크는 꿀하고 설탕하고 물하고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꿀하고 설탕하고 물하고 섞어서 끝내 준다 너무 멋있다 여기 아 여기 이거 뭐야 이 동네 저기 뭐지 특색화된 디저트 제가 보기에는 그냥 떡 설탕하고 꿀하고 물하고 해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손님이 나밖에 없었네 아줌마가 너무 친절해 그래서 여기를 나와서 여기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이것도 관광책자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 나 쳐다보는 거 봐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이런 데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물이 너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물 속 안에 수초라고 해야 되나? 수초가 너무 예뻐요 집에 어항이 있는데 뛰어가고 싶어요 근데 뛰어가면 안 되지 잠자리도 짝짓기를 하고 있죠 잠자리 나 혼자요 심어봐라 해도 나름 아케이드 같은 게 있는 거 같네 사람은 정말 너무 없다 여기 동네에 사시는 분도 연령대가 상당히 나이대가 높아 보이더라구요 우와 사람이 없어 저도 되게 늙었는데 여기 오면은 그 전에 좀 어린 편에 속하겠는데 여기는 식당도 싸네요 다른 데랑 비교를 해 봤을 때도 그렇고 뭐 물론 고마모토 시내에도 싼 데 찾으면 있긴 있는데 여기는 평균적으로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없다 식당하는 아저씨들 다 망하겠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아서 걸어서 여기까지 오시기가 힘드실 거 같아요 여기 어디 근처에 되게 맛집이라고 있던데 어 쟤떨이고 왠지 방금 전에 헤맨대 바로 앞에 왠지 이 집 같은데 근데 이게 다 일본말이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은 들어가 보죠 여기 캐시 아 여기서 주문을 하고 그리고 아 여기서 주문을 하고 현찰로 내라고 하네 아 오케이 아 여기서 주문을 하고 저기 안쪽에 가서 먹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근데 뭐가 이렇게 비싸 아 저기 300엔대도 있는데 324 756 아 이게 뭐야 378엔짜리 요거 시켰어요 네 500엔짜리 요거 시켰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우와 먹어봐야죠 여기 특산품이라는데 설탕물 꿀물에다가 저기 떡 122엔짜리 요거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전화실에서 길거리와 2 전화실에서 2 TV 2 2 4 세컨드만 영어고 난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자 이건 또 뭘 이렇게 매달았나 이거 뭐 소원 성취하는 건가 자 야 여기 진짜 멋있다 오우 그쵸 와 조그마한 새끼 물고기도 있네 여기는 큰 물고기는 안 보이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하고 네 저는 그냥 가면 되는데 네 신발을 벗어야 되겠죠 당연히 아래 일단은 신발을 벗어서 올리고 그리고 아 이런봐 이게 아 이게 첫 번째 방이니까 포스트 룸이고 나보고 세컨룸 가라는데 여기구나 아 근데 세컨드라고 했으니까 2층 그런 얘기 아닌가 아무튼 와 너무 멋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데 앉아서 그쵸 내 집 앞에 조그만한 이런 연못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정원 보면서 먹는 거야 자 전 또 2층으로 아줌마가 2층으로 올라가라 그래 세컨드 2층인가 어 여기 뭐야 아 이거 아줌마 취미가 이런 거 뭐 하는 건가 아 2층으로 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전부 다 파는 거야 뭐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정말 일본틱하다 여기 아 이 마을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일단 난 다시 내려가야지 이렇게 연못이 나오고 아 아무튼 좋네요 저녁에 앉아서 아까 시킨 거나 좀 먹어봐야지 자 제가 시킨 게 나왔습니다 예쁘네 이거에 물 안잔 대충 한 3,800원 정도 자 여기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경치 보면서 먹는 거 손님이 저밖에 없어요 아 여기 집주인 된 거 같은 느낌인데 너무 좋은데 여기 아 좋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군요 야 여기 뭐 샘물 불소설하는 데인가 봐요 아 끝내준다 경치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지 바닥에 이거 뭐 코카콜라 빈 병 같은 거 몇 개 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깨끗하다 여긴 뭐 마을 자체가 너무 이쁘네 진짜 물에 도시 그냥 물에 마을 아 좋네요 근데 여기서 살기에는 너무 심심할 거 같긴 한데 그냥 이런 거 좋아하고 자연 좋아하고 그러면 여기 진짜 좋을 거 같아요 저게 여기 심하바라 송인가봐요 그냥 비슷비슷하네 딴 데랑 좀 높은 지대에 있고 저기 올라가면은 뭐 여기 심하바라 전망이다 보인다고 하는데 굳이 저는 뭐 별로 올라가고 싶진 않고요 뭐 송 너무 많이 가봐서 시마바라 시에서 그냥 급 후쿠오카 가는 버스를 탔어요 상큐패스 싸게 사와서 한국에서 일본에서는 사려면은 우리나더라도 한 8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아 버스가 너무 답답해서 결국 내려서 14,000원 더 내고 이게 기차역이래요 진짜 조그맣죠 네 여기서 2시 41분 기차 타고 가야죠 뭐 여기 예약했어요 정말 조그마해 기차역이 기차역이 진짜 조그맣죠 티켓을 내고 갑니다 저 아저씨한테 줘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진짜 조그맣다 와 여기는 사무실인데도 조그맣고 아 저거를 타고 가는거였는데 야 이 기차가 딱 한칸짜리 한칸짜리 하하 귀엽네 아 야 그래 15만 4천원 뭐 나가도 재밌죠 뭐 이런거 와 진짜 조그맣다 와 이렇게 해서 타면은 되는건데 오 이것도 뒤로 타네 아이고 할아버지 저기 또 앞에서도 사람 내리고요 아 요거를 또 뽑아야 되나 뽑아보죠 뭐 지금 저기 보이는게 운전산인거 같아요 뭐 하산폭발해서 뭐 만들어진그런데 아 저기를 갔어야 되는데 괜히 우쿠오쿠가 간다고야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뭐 갔다와보죠 뭐 이야 멋있다 저기 보이는쪽이 구마모터쪽같아요 아 아 아 안해주네 원래는 심하바라역에서 내려야되는데 이 기차가 그 페리텐데까지 기차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정거장 더 가는데 80엔 정도를 더 내라고 해서 내고 원래 한 칸짜리 기차였는데 이게 앞에 칸이랑 미나미 시마바라에서 붙여가지고 두 칸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신기하죠 드디어 시마바라 가이코에 내렸어요 아 좋다 일단 여기하고 구마모토 항구로 가는 페리텐데하고 대충 한 200m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나와서 오늘 하루 재밌게 보내고 다시 시마바라 항에 구마모토 항으로 가기 위한 배를 타기 위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좋네요 낮에는 날씨가 되게 더웠는데 한국은 되게 춥다 그러던데 오늘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버스 타는 데가 여기네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기아쿠사마는 나왔네 자 그러면 이제 배를 타러 들어갑니다 고마모토 항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시마바라 저기서 출발을 했었는데 저쪽에 노을이 지고 있네요 안녕 나중에 또 올지 모르겠네 아무튼 기회되면 또 갈게 빠이빠이 시마바라 멋있다 멋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